헬로 에브리원 헬로 에브리원 오늘은요 너무 노래를 영어에 싫고 영어를 노래에 싫고 이런 시간을 우리 명강사신 강의진, 노래강사님 그리고 이경영 가수님 모시고 진행을 해왔는데요 너무 감사함을 어떻게 전할지 몰라서 장박사님이 또 이렇게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화이트데이가 언제죠? 3월 14일 네 그렇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오셨구요 저는 또 그 감사함을 꽃에 담아서 그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탕보다는 사탕보다는 초콜릿과 꽃 꽃과 사탕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저는 이 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영어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